우선 일찍 지금은 금요일 저녁 9시인데 점심 겸 저녁을 애매하게 한 4시쯤 먹었더니 좀 출출해져가지고 간식 챙겨 먹으려고요. 이렇게 170도에 15분 구워줄게요. 이거는 미리 맥심으로 얼려둔 얼음인데 이걸로 큐브라떼에서 먹으려고요. 이걸로 먹으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옷을 구매해봤는데 어제 바빠가지고 못 열어봤거든요. 열어볼게요. 눈 감쪽이. 이거는 오스트 카카 제품이고 이게 가디건인데 메리는 우리 85%나 들어있어가지고 아우터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세일러 카라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해봤어요. 이게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요 오트밀 컬러로 구매해봤습니다. 가디건이 색상도 그렇고 질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따가 입어올게요. 이 스웻셔츠는 크림색에 요 뒷그림 로고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제가 일할 때 잘 쓰는 후루피 전사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벨벳 느낌으로 좀 부들부들한 질감입니다. 이렇게 팔통은 조금 넉넉한 편이고 바로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되게 도톰하고 따뜻해요. 컬러도 모트멜 컬러로 사길 잘 안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옷 입은 김에 주말동안 먹을 거 장 좀 봐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입은 김에 주문할게요. 이렇게 입은 김에 주문하러 있어요. 이렇게 입은 김에 구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은 김 적게 입은 김에 주문을 해놓고 흥분만에 검은 Kim이 노동되었어요. 이렇게 입은 김에 주문한 진입 Finkel etes 김에OTHER 주문한 김에 주문한 김에 주문했고 차 앞 Bel공과 jego 그러고 계owner의 capture fruit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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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베이킹해보려고 생크림이랑 크림치즈도 샀고 이거는 전주의 전일가보라고 가맥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생각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제가 매운거 좋아하니까 구독자님이 땡초김밥 추천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땡초김밥이랑 게넣고 라면 끓여 먹으려구요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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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밥은 한공기 분량 정도만 넣고 넣어볼게요 후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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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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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것까지 굳으면 다시 만들어볼게요. 예쁘게 잘 굳었어요. 제가 그동안 악세사리를 몇 개 더 만들었거든요. 이 중에서 토글 진주 팔찌랑 이 곰돌이 번지는 친구가 예약해놔가지고 가볍게 포장해보려고요. 이렇게 더스트백 만들어서 넣으니까 진짜 선물 같아요. 지금쯤 이수멀투 다 굳었을 것 같아서 다시 만들러 가볼게요. 이렇게 더스트백 만들어서 넣으니까 진짜 선물 같아요. 주차진 포장 모양은 예쁘게 나오는데 구분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오겠는데... 막대체 사진넣기 사진넣기 오늘 영상은 월요일이 이거는 만들다가 깨져가지고 실패했고 이렇게 총 4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바시밀로 들어간 거는 알록달록해서 너무 귀엽고 아무것도 안 나온 버전도 깨끗해 보여서 너무 예뻐요 완성했으니까 디저트로 먹을 타르트도 만들어 볼게요 소주arte 다 värld집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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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람막이 한 번 걸치고 다녀올게요 낯보다는 조금 쌀쌀해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람막이 한 번 걸치고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친구랑 수다 떨다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제가 전에 사왔던 전주맥주가 진짜 궁금했었는데 못 먹어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안주쌍 한 번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잘 섞어주고 머리도 이뤄지면 더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배추장도 추가했을때 그리고 떠나가고 심하게 공리하다가 마지막 한 마리 모짜렐라 양파 양파 이어져 보여드릴게요 양파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야채를 넣어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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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타이머 3분 30초 지난 3분 30초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랄 다이노 양념 스팸 고추 물 체납이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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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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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